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오늘 정말 최고로 좋은 목포 먹갈치 중갈치로 경매를 받았습니다 정말 최고의 경매가였고요 그만큼 저희가 이 라인에서 경매를 받은 목포 먹갈치입니다 보시면 내장이 터진 게 없습니다 그만큼 좋은 목포 먹갈치고요 정말 좋은 목포 먹갈치로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중갈치 보시는 영상이고요 그리고 한띠 먹갈치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한띠 먹갈치는 보시면 사이즈도 굉장히 좋은 걸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객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고객님들이 문의가 굉장히 많은 목포 생물참조기입니다 매일매일 목포 생물참조기 경매를 받고 있고요 보시는 것 같이 사이즈별로 경매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도 손도 좋은 목포 생물참조기로 경매를 받고요 파조기 정품 다 경매를 받고 재수용도 사용할 수 있는 100미, 120미 다 경매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도 저희 중매인이 경매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두세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안강망배에서 자연산 미너 수치가 나왔는데요 저희는 자연산 미너를 경매를 받을 때 하루판장에서 경매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판장에서 경매를 받으면 뭔가 더 단단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이게 배마다 생선마다 다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정말 정말 좋은 목걸치로 경매를 받았습니다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도 좋은 거 안 좋은 거 당연히 손도 안 좋은 거 좋은 거하고 경매가가 차이 난다는 거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정말 좋은 걸로 경매를 받았어요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엎었을 때 내장 터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만큼 그렇게 터지기가 쉽지 않은데 그만큼 좋은 걸로 경매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곳곳에 안강망 자연산 미너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산 미너인데요 고객님들이 암치하고 수치하고 도대체 어떤 차이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암치는 배가 불룩하기 때문에 살이 무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치는 가격이 점점 싼 편이고요 수치는 살이 단단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높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안강망이 아니라 목포 하루판장에서 경매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판장에서 경매를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곳곳에 안강망 쪽에 병어의 모습이 나왔는데 오랜만에 병어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재수용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병어 구매 구입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경매를 받았습니다 이쪽 라인은 앞쪽 라인인데요 앞쪽 라인에서 보시면 목포 목갈치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목포 목갈치가 굉장히 많이 나온 하루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안강망 거는 안강망에서 이제 곳곳에 칠석 바라조기나 칠석 조기 아닌 바라조기들이 참조기들이 잡아오는데요 보시면 여기 영상에서는 이제 곳곳에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속살이 좀 더 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조기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자망배상을 볼까요 자연산 우럭도 잡아왔고요 자망배에서요 그리고 유자망배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목포 생물 참조기입니다 생물 참조기 기다리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목포 생물 참조기는 뭐랄까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부드럽고 맛있고요 그만큼 온 가족이랑 온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주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맛있는 목포 생물 참조기고요 저희는 오늘 재수영하고 참조기하고 파조기하고 다 경매 받을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물량이 어제보다는 물량이 많이 안 나왔지만 그래도 물량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어민들이 족이나 먹갈치를 잡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큰 먹갈치 같은 경우에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좀 더 있으면 잡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은 목포 생물 참조기 파조기라고 여기 정품이고요 여기 밑에 라인에는 좀 더 이제 상처난 것들을 많이 얹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 200미 190미에서 200미 쪽 라인인데요 그 밑에는 좀 더 작은 게 이제 라인이 깔리고 좀 더 이쪽은 좀 더 큰 것으로 라인이 깔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목포 생물 참조기, 목포 먹갈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정말 이맘쯤에 정말 선물용으로 많이 나갔어요 그만큼 저희가 좋은 걸로 경매를 봤고요 선도 좋은 거 그만큼 제가 생각해보면 작년에 구매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다시 구매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좋은 목포 참조기로 경매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파조기입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파 여기 보시면 파조기를 깔아놓은 데 있잖아요 여기는 생물 파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파가 아니고요 약간씩 상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모두 더 힘내고요 오늘도 파이팅 하자고요 그만큼 요새 경기가 안 좋은데 우리끼리 더 힘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는 게 느껴지고 있는 하루입니다 그만큼 날씨가 쌀쌀해지니까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저희 안도수산을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